오브레이드를 시작합니다. 전원을 유지하십시오. 블랙박스 장착 후에 펌에 업그레이드가 올라오면 손님들한테 전화를 주세요. 할 줄 모르면 전화 줘야지. 손님이 할 줄 알면 상관없고. 연금수사 형님은 잘하지 일을.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1.0800 버전. 펌해요.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기계 업데이트도 매우 중요하다. 최신 업데이트가 매우 중요하다. 최신 업데이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나비 QXD 1000알파. 멋있죠? 디자인에 감성 담아서. 아이나비가 참 감성으로 잘 만들어. 요즘 아이나비 건 별로야. 디자인이. 무슨 캡틴 마블. 캡틴 아메리카. 방패 같아. 방패. 무적의 방패. 기계 업데이트가 매우 중요하다. 좋아. 금속성이고 매우 좋습니다. 금속성 느낌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매우 좋아요. 최신 펌에 업데이트는 기술자라면 기본으로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기본이지. 예. 아이나비는 뭐. 딱히 뭐. 진짜 화질이 좋은 거. 나쁜 거에요. 물어보기 이전에. QXD 사면 돼. QXD. 예.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